안녕하세요. 2주차 2차시, 벡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쌍과 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의 키, 몸무게, 연령 또는 성별 등을 우리 각각의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별로 구분을 하면 그것을 모으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생성되겠죠.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네 개씩 묶어서 콧마로 주고 괄호로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데이터 표현이 우리 이 세 명의 주어진 정보들을 다 담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순서쌍 또는 엔튜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쌍을 만드는 각각을 우리가 성분, 엔트리 라고 얘기하고 이런 A1과 A2를 성분으로 하는 데이터 표현, 이것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X축, Y축 표현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좌표 표명상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두 개의 데이터, 성분이 아니라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된다면 4차원 이상의 데이터들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고차원 공간상에 놓인 어떤 점이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벡터란 시작점을 원점 O로 하고 끝점을 A로 하는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렇게 OA 벡터, 이걸 이렇게 벡터 표현으로 리들 A의 볼드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원 벡터가 되겠죠. 스칼라란 벡터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 여기 있는 A1, A2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분이 세 개의 있는 3차원 벡터인 경우에는 원점, 000에서 이 A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식으로 N차원 벡터, N차원 벡터도 원점에서 N차원 공간에 있는 그 A점으로까지의 벡터로 원점에서 A점까지의 이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N차원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이 RN을 실수 성분을 갖는 N차원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이 N차원 공간을 우리가 N차원 벡터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RN으로 씁니다. 벡터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수 K와 벡터 A, B에 대해서 이 벡터에 K 배해 준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의 K를 보태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더셈은 두 벡터 두 개를 더할 때는 각각의 성분들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벡터의 연산 법칙은 이렇게 벡터 두 개를 더할 때는 가환성이 존재한다. 벡터의 0벡터를 더해주면 자기 자신이다. 또는 벡터의 네거티브 벡터를 더해주면 0벡터가 된다. 또 분배법칙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등 다음과 같이 8가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여러가지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두 벡터 V와 W에 대해서 스칼라 K가 3일 때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 같은 내용은 벡터를 정의하고 스칼라를 정의한 후에 두 벡터를 더해서 프린트하라는 명령어를 줌으로써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벡터 스칼라들을 임의로 생성해서 랜덤하게 디멘전이 7인 7차원 벡터들을 생성해서 그래서 그 두 개의 벡터들을 더하고 또 임의로 생성한 스칼라 K를 곱해서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즉 고차원 벡터들에 대한 연산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은 2차원 벡터뿐만 아니라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 또는 7차원 벡터까지도 벡터 연산을 더하고 벡터끼리 더하는 벡터 에디션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명령어로 항상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확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